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님을 모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ESG 얘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ESG 관련된 투자, 저희는 투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ESG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들으실 방향성은 ESG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자 이게 아니고 ESG를 활용해서 어떻게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ESG의 투자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나요? 아니 예전에 한 번 저희가 확 이제 붐이 한 번 일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금이 ESG로 투자해줘. 목적 꼬리표를 달고 그런 자금들이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ESG 관점에서 투자할 건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방향성이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메타버스가 개념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반대로 또 ESG가 물론 이제 조금 메타버스보다는 좀 명확하지만 정확하게 ESG라는 것 자체에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가 좀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ESG 얘기할 때 처음으로 시장이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진 건 환경 이슈죠. 환경 이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에 나오니까. 인바일러먼트 나오니까. 그래서 환경에 도움 주는 회사들 투자해보자. 이게 ESG 투자로 이제는 일종의 시작이 된 건데요. 물론 의미가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차원이 있는데 최근에 방향성을 보시면 과거하고 조금 가장 달라지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환경을 말씀드리면 환경을 좋게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이미 잘 관리하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투자 방향성은 개선될 회사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오염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아주 클린해요. 그런데 지금까지에는 클린한 회사에 막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오염시키는 회사 중에서 개선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실적이 실적으로 따지면 실적이 안 좋았다가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렇죠. 그때 이제 또 투자하는. 그렇죠. 그래서 ESG의 관점을 볼 때 이제는 지금의 어떤 저량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ESG 투자도 진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크린 방법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좋은 회사가 어디야. 좋은 회사가 어디야. 이렇게 투자하고 보니까 초과 수익이 안 나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측하는 건 차이가 나잖아요. 관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초과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낮아.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안 했다면 한국 회사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고 발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초과 수익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ESG를 보실 때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성. 개선되는 방향성. 변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더 이제는 특히 2022년도에 가장 이슈화되는 ESG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셜입니다. 소셜. 네. 그동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었다면 이제 사회적 관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노동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글로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요즘 가장 이렇게 최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가장 흥미로운 뉴스가 어떤 거세요. 저는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가 제일 좀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위기도 있고 주가가 출렁니다. 그런데 저는 ESG 관점에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뉴스는 아마존 노조 설립입니다. 아마존 노조 설립. 아마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존을 다니는데 노조를 왜 만들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심지어 아마존은 1994년도에 생겼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노조를 좀 안 좋아해요. 제프 베조스가 그 유명한 약간 미치강이 자본주의가 난 악마 이런 별명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호조 경영을 표방했고 그래서 아마존 다니는 노동자들한테 월급 많이 줄게. 무슨 노조야 이렇게 대해왔죠. 그런데 왜 갑자기 뉴욕에 있는 물류창고 한 군데서 지금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존에서 노조가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게 제가 급여가 낮은 회사하고 근무 여건 힘들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아마존의 노조가 설립되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최근에 노조가 설립됐거든요. 이것처럼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회사들이 노조가 설립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노조가 또 생긴 걸 수 있을까요? 혹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용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투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왜 나쁜 거예요? 물가 오르고 상품가 오르고 기업들 다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짧은 기간 동안 금리 올라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빼고 나쁜 게 뭐냐?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 빠르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급여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경제의 주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대응해야죠. 예를 들어서 긴축 정책을 쓰고 금리도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 상승이 오면 제품 가격이 올리면 되죠. 그런데 노동자는요. 노동자는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니까 열심히 투자해. 투자하는 길이 살 길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삶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물가 상승 기간이 뭘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어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떤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건 미국의 명목임금 상승률 그래프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도 이후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2%, 3%의 상승률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일본도 그게 유명하잖아요. 임금이 안 오르는 걸로. 그렇죠. 한 몇십 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이제는 노동자들이 명목임금 상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설립되는 겁니다. 노조가 설립돼서 예를 들어서 협상력을 높이고 단결권이나 협상권을 높이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친목 모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국적인 목법은 뭡니까? 임금을 위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저희가 ESG 관점에서 이 노동의 가치의 변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이 그래프도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파업하는 그런 추세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렸던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의 파업 수가 급증합니다. 특히 상승 구간에. 그러다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면서 파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들이 반응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물가가 만약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제 뭐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까? 파업? 파업이에요. 사실 오늘도 서울 시내에서 한국의 대규모의 노동조합에서 그런 집회도 열렸는데요. 물론 이게 춘투라고 해서 봄에 보통 임금협상에 들어가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긴 하지만 전 세계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노동조합들이 지금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기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저 앞에 차트 제가 궁금한 게 물가 상승률보다 파업 수가 약간 앞에서 먼저 좀 일어났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 구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상승할 때 가치. 그러니까 내가 물가가 지금 7%에서 8%로 올라간 게 중요하기보다 3%에서 5% 확 오르면 그럼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변동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수준이 아니라.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노동운동이 시작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1970년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태일 열사 기억하시죠? 전태일 열사가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사실은 분신을 일으킨 시대가 1971년입니다. 물론 그때의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물론 의지라든가 그것도 있었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분위기가 물가가 빠르게 오르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게 더 커졌다는 거예요. 1970년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방글라데시였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제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14분은 담았는데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저희가 ESG 관점에서 소셜을 얘기하는데 노동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임금 협상도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게 될 테죠.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많이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미국의 자발적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원래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자발적 실업자 수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경기가 불안한데 내가 왜 스스로 회사를 때려칩니까? 그런데 최근에 스스로 회사를 때려치는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때려치고 있다 이러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저는 회사 더 다닐 건데요. 개인적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저는 때려칩니다.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복권을 당첨했을 때 회사를 다닐 거냐 말 거냐. 그런데 또 그냥 편하게 다닌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최근에 이 자발적 실업자 수의 증가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변화를 저희가 읽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과거처럼 힘들게 일해야 돼? 건강도 위협받으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노동에 대한 인식들이 커지고 시작했죠.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에서는 탕핑 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탕핑이란 들어보셨어요? 탕핑이란 건 뭐냐면 중국말로 라이프레시라고 해서 그냥 누워서 쉬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냥 편히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농민공들이 올라와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전 세계에서 그 싼 물건을 생산해 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노동도 좀 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노동에 대해서 너무 막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중국의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요구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과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푼 거죠. 이게 바로 ESG 관점에서 산업과 시장을 보는 일단 탑다운의 우회단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탑핑운동. 제가 사실 저희가 좀 시간이 많지 않죠. ESG 중에 아마존에 노조가 좀 설립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노조가 설립이 된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ESG 중에 소셜을 그래도 우리가 좀 좋게 그걸 행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봐서 이걸 우리가 ESG 개념으로 좀 투자에 좋은 건지 아니면은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 노조가 강성인 회사들은 사실은 조금 투자 관점에서 좀 리스크 있게 봤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인 겁니다. 노조가 강성해요. 그러면 굉장히 노동 여건이나 직원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향후에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관점을 트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 보시면 전 세계의 임시 고용직 비중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건설업은 46%가 임시직을 써요. 숙박음식점은 31%가 씁니다. 임시직을 많이 쓰다는 건 그만큼 노동 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싼 임금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노동가치에 대한 변화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는 건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음식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음식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그런데 이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 가격은 다 올라요. 그런데 한 음식점은 이미 직원들하고 너무 친해. 그리고 이미 급여도 높아. 그러면 오르는 음식 가격이 대부분이 이익으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알바 돌려쓰고 싸게 쓰고 주유수당 안 주려고 짧게 쓰고 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영향이 있을 때 이 회사의 임금 상승폭은 훨씬 더 클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 가격이 몰라도 이익이 작겠죠. 그러면 저희가 ESG 관점에서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돼요? 노동 환경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저희가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를 선별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ESG 투자예요. 이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결합된 그런 인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노동 조건이 좋은 회사를 잘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투자죠. 투자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9분 남았는데 사실 드림하니 말씀인데 이제 다 스킵하고 쭉 한번 넘어가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 재고가 빨라지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더스트리 산업은 어디일까요? 최영수 선생님은 어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 산업 아닐까요? 그렇죠. 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나 공장에서 대부분 기계인데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노동 집약 산업은 글로벌하게 섬유화 신발 산업이에요. 섬유화 신발. 이거는 근원적으로 공장 자동화가 불가능해요. 최근 한 7, 8년 전에 아디다스가 공장 자동화를 하려고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미국과 독일에 대규모로 설치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은 저인급 노동 안 쓰고 자동화를 하겠다. 자동화. 가장 큰 영향을 줄 건 뭐랄까요? 섬유나 의류 산업, 신발 산업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신발이나 의류 산업의 노동 조건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별이 되잖아요. 어떤 회사가 노동 조건이 좋고 어떤 회사가 나쁜 회사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들은 신발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이익은 더 많이 낼 거고. 한일에 나쁜 회사는. 그런데 대표적으로 나쁜 회사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이게 EU 19개국의 의류와 신발 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신발 가격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해드린 건데 소비자 물가보다도 의류 신발이 오랫동안 덜 올랐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옷이나 신발 가격 한번 생각해보실래요? 저희 한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지 않나요? 맞죠? 김밥값도 그렇게 올랐는데. 맞아요. 1,500원이 3,000원 됐잖아요. 여의도는 7,000원입니다. 충격적이네. 그런데 옷은 사실은 아직도 만 원짜리도 많고. 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요. 유니클로나 자라나 H&M 같은 데 보시면 되게 싼 옷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 옷을 만든 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임금 노동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싸게 만들고 저희는 옷을 싸게 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이 2000년도 초반에는 옷을 한 번 사면 200회 정도 입었습니다. 200회요? 한 2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30회로 줄었고요. 중국은 60회로 줄었어요. 옷을 사서 이제 오래 입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싸니까. 쌌으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또 ES장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벌이니까 환경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특히 옷은 두 가지에서 큰 환경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옷을 생산할 때 물이 엄청나게 쓰입니다. 면화를 생산하거나 이게 다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염색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수처리 문제가 크게 발생되고 또 하나 이렇게 벌이니까 의류 폐기물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커진 거죠. 그런데 제가 변화를 말씀드렸죠. 이제 노동가치가 변하면서 옷값이 오를 거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입게 될 거예요. 200번씩. 제가 그런데 사실 얼마나 입었는지를 모릅니다. 제 옷을. 그게 중요해요. 인식을 못하고 있죠. 인식은 어디에서 오냐면 가격에서 오는 거예요. 무의식은 내가 옷을 비싸게 주고 사면 오래 입어요. 옷을 싸게 입게 사면 자연스럽게 잘 안 입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도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사실 ES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옷값이 오를 거다. 그러면 노동조건이 좋은 회사들을 한번 골라서 투자를 해보자. 그럼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낼 거고 좋아할 거다. 또 하나의 관점은 옷값이 오를 거다. 그럼 사람들이 옷을 많이 입을 거고 재발용을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그럼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는 거죠.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진짜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연결하는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대가들 말 들어서 그리고 방법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속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도 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일단 이건 저의 결과예요. 제 결과지. 그래서 결과부터 딱 말씀드리면 글로벌하게 모든 회사들 제가 조사해 왔더니 아디다스와 버버리와 퓨마가 노동 조건이 제일 좋았어요. 아디다스와 버버리와 퓨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들이 훨씬 더 급여도 높았고 노조도 결성이 잘 돼 있고 차일드 레이버라고 해서 뭐랄까요 어린아이들 노동. 왜냐하면 의류나 신발 만들 때 손이 작아야 잘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미세하게 되잖아요. 바느질.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느질 잘하는 거예요. 손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차일드 레이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안 좋은 거죠. ESG 관점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차일드 레이버 즉 유아 노동.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성년 노동자들을 서서 만드는 옷은 앞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이 금지될 거예요. 그게 바로 ESG 투자의 변화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회사들은 아동 인력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임금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거에 저임금 노동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본 회사들은 누구예요? 패스트 패션 회사들. 그렇죠? 유니클로아. 대표적으로 자라라든가 H&M. 이 회사들은 급여 막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값은 그러면 낮은 게 경쟁력이었는데. 그럼 경쟁력이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주의해야 되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류가 계속 재활용되고 그리고 의류를 의류가 순환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래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그런... 소재? 소재. 그렇죠. 이거 한국의 의류 회사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H&M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25년까지 자기네에서 만드는 모든 옷들은 다 재생하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방향성을 이제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거. 또 한 가지 방향성은 뭐냐면 사용자 수를 늘리는 거. 그렇죠. 여러 명들이 돌려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말에 미국의 Thread Up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상장됐는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옷을 헌 옷을 수거해서 일종의 쉽게 말해서 빨아서 파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플랫폼이에요. 빨아서 파는 비즈니스. 그런데 우리가 IPO 시장을 여러 번 보실 때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처음 보는 인더스트리에서 회사가 하나 툭 나와.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산업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죠. 예를 들어서 테슬러가 처음에 전기차동에서 처음으로 IPO했을 때 그거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그런 산업들에서 IPO가 막 나오는데 또 하나 시그널은 뭐냐면 끝물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사라지는 기업도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ESG 관점에서 볼 때 중고 의류 시장은 앞으로 크게 커질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이키는 어떻게 오십니까? 나이키가 없어서? 나이키는 사실 평가가 속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체인 관련해서 뭐랄까 미국 기업의 독특한 대표적으로 애플도 사실 레이버 관련해서 스코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산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애플의 마진이 70%, 80% 나오잖아요. 그 동의는 물론 일정 부분은 사실은 그런 아웃소싱에 있고 노동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저희 쪽에서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상당히 어려웠던 섬유. 난이도가 약간 있었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미래세증권 이강수 수석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간. 정말 좀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희가 빠르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